자 오늘 우리가 왔으니까 그래도 우리 프로님한테 원포인트 레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짧은 팀이지만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되시거든요 마침 또 앞팀이 지금 세컨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 두 분의 좀 고쳐야 될 거 하나씩만 일단 무지하게 많겠지만 하나만 딱 집어서 얘기한다면 아니 다 좋으신데 저는 선생님이냐 선배님이냐 헷갈려가지고 충분히는 선배님 선배님 공 치실 때 그냥 드라이버가 스피드가 좀 안 나시거든요 드라이버가 그래서 드라이버를 체를 거꾸로 이렇게 잡으시고요 치기를 계속 하시면 돼요 연습을 그러면은 드라이버가 스피드가 훨씬 더 좋아지세요 다른 거는 괜찮아요 치기 전에 형님 지금 한번 해보세요 체를 거꾸로 잡으시고 세게 하시는 소리가 확 나게 폭언형 안 맞게 그렇죠 그렇게 칠 수 있구만 그렇죠 여기서 소리가 나게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왜 그 지랄했어 참 나 나 아참 그리고 그 다음에 치실 때 빈스윙 하실 때 힘을 너무 많이 빼세요 힘을 거기서 막 빼버리니까 네 그냥 하시면서 너무 신경을 막 쓰고 하시니까 조금 빈스윙 안 하시고 그냥 하도 하도 가볍게 다녀오는 그렇게 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전반에 왜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 저 동영상이나 찍어주세요 동영상이나 찍어라 동영상이나 찍어라 아 카메라맨이나 대다오 그렇죠 네 카메라 감독이 대다오 저희 칠게요 네 준비하십시오 전 그럼 촬영 좀 다녀오겠습니다 네 그래요 촬영하십시오 커피 필요하세요? 응 그럼 또 준비해야 돼요 알겠어요 동영업은 거의 이제 여기 공이 여기 있어 알았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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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들이 보는 응 이 눈은 그럼 우리는 이렇게 찝어내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아니 뭐 누가 못 치면 기분 좋잖아 그냥 하하하하하하 누가 못 치면 기분 좋지 어우 고맙다 그러고 보는데 참 저렇게 딱 찝어낼 줄이야 아우 좋아 좋아 굿샵 아유 뷰티풀이다 아유 아유 이제 까세요 한 번 뒤집어봐 어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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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어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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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찍은 거 한 번 봐봐 괜찮나 응 잘 찍었을 것 같아요 잘 찍었어 빡 스피드 큰 입장 붙었다 완전 잘 찍었어 괜찮지 어우 정열이 형 배운 거 그대로 하셔야죠 그렇지 어우 좋아 아유 좋아 아 좋다 천천히 하지 마시고 빠르게 하세요 진짜 천천히 하지 마시고 빠르게 하세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치시면 돼요 아유야 자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보겠습니다 네 원대로 오우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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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보다 훨씬 많이 나왔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는 벙커까지 못 갔어요? 아까보다 10m 15m 더 갔어요 어 형이 거리가 늘었어요 그렇게 진스윙하시고 바로 치셔야 돼요 네 지금은 보호가 좀 그렇지 그렇지 에이빙 또 보면 안 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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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은 외투도 안 입으시고 괜찮으세요? 지금 가지고는 괜찮은데 아아 어디 겨울에 태어나셨어요? 뭐 가지고 계시지 축소나 먹어야 하지 아니 아니 줄 게 없어 껍데기가 없는데 뭐가 주라고 축구 배고파 그냥 뼈가 주라고 뼈가 주라고 뼈가 주라고 자 조금씩 몸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아아 아 근데 형님들이 갑자기 지금 안 좋아지셔서 좀 마음이 좀 그러네요 한 10%만 치겠습니다 형님들 예우차오면서 아니 근데 약간 그늘진데 오니까 춥네 나는 근데 진짜 사나이 출신이어서 그런 거고 보통은 추워 다들 응 감독님들도 춥잖아 나만 괜찮아 응 50대는 사람이 이런 누구야 이런 파이팅 나 그렇게 됐다 나 그렇게 됐다 아 뻥컷 하네 뻥컷 중간에 있네 뻥컷 중간에 있지? 나이스 아웃 오 어디야? 나이스 아웃 어딜 갔어? 못 봤네 아 나이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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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좋아 잘 갔지? 어 저기 그린 왼쪽에 있을 거야 왼쪽쪽으로 갔어 네 자 투원 도전합니다 게임은 게임이니까 선배님은 선배님이고 아 근데 형님들이 갑자기 지금 안 좋아지셔서 80%만 치겠습니다 형님들 예우차오면서 자 연습 스윙 없이 한번 아이고 연습 스윙을 했어야 되네 이번에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좀 들려줬습니다 짧아 짧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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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짧순이 똑같아 왼쪽으로 쳐야 돼요 왼쪽으로 쳐야 돼요 어 정확히 35 35 에이 괜찮아 좋아요 너무 좋혔어 아 나 배드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나이스 나이스 와 역시 아 나이스 업로치 굿샷 감사합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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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역시 아이고 뭐 딱 맞지 이게 이런 차이야 아이고 실력 나오시네 이야 자 열봉 형제 지금 파퍼팅입니다 자 조금 거리가 있는데요 자 지금 쇼게임 아주 좋은 우리 이봉원 선수 자 넣으면 파 쉽지 않은 거리 좋아요 좋아요 어 거리가 좋아요 어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어 거리가 좋아요 어 나이스 나이스 기가 막힙니다 와 아 짜자 아 아 어 되게 장난해 어 이거 이거 먼저 치고 가야 해 야 인정 인정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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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대박입니다 대박 와우 이거 왜 앙 난만치 않은 팀이에요 나이스 나이스 딱 떨어졌어. 짬뽕하지 말고 골프로 어떻게 좀 대척을 한번 해보셔. 자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렇죠 이제 부담이 가죠. 제가 이제 이게 짧은 사람이 더 힘들죠. 구멍을 막았다 그러죠 보통이죠. 그렇죠. 막은 구멍을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막은 구멍 다시 집어넣기. 막은 구멍을 또 쑤시네요. 네 막은 구멍 또 쑤시기.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 악몽을 아주 그냥.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파이팅. 자 이제 후반 출발합니다. 세 타 차이죠. 세 타 차이로. 세 타 차이로. 저희는 사실 뭐 나이 끝났을 때 한. 여섯 일곱 타 차이 나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여섯 일곱 타 차이로 이길 걸 예상했죠. 아 질 걸 예상했죠. 근데 충분히 뭐 뒤집을 수 있다. 아 세 타는 한 올에도 갈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 해가 니어 니어 지고 있으므로. 네네. 저희들은 그 야간 작업에. 그렇죠. 우리 야간업소 동기. 야간업소 동기. 야간업소 동기. 야간업소 동기. 예전에 저기 이제. 야간업소. 제가 이제 열심. 열심한 스테이지만. 열한 스테이지만. 이렇게 같이 한번 딱. 아 감사합니다. 초승달이 지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야간 라운드 출발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감독님 봐야 돼. 거기 벙커 비슷한 게 있는데. 아 벙커가 저 벙커예요 왼쪽에. 아 그럼 오른쪽으로 쳐야겠다. 그래도 감독님 쪽으로. 저기. 뭐 중계 안 하네 또. 자 힘빼고. 천천히 욕심 버리고. 오우. 오우. 그대로 때려주면 돼. 오우. 기가 막. 너무 잘 쳤다. 그대로 때려주면 돼. 오우. 기가 막. 너무 잘 쳤다. 야. 기가 막. 기가 막. 기가 막. 말하면서 치기 이거 괜찮죠 형님. 오우. 이번에 너무 좋았는데. 와. 걸리도 많이 났어. 형님 중계 안 하세요? 우리는 중계를 닥쳐야 돼. 프로님이 아까 그 연습수임 그만하라고. 팔자 팔자. 아 예. 아 잠시만. 자 힘 빼고. 굿샷. 좋아요. 나이스 나이스. 아까 밀렸는데 괜찮아. 네 조금 밀렸습니다. 아까 밀렸는데 괜찮아. 네 조금 밀렸습니다. 나도 다리 힘이. 정열이 형 옆에 있었더니 다리가 풀리기 시작했어. 아 됐다 성공이야. 아니 진짜 약간 다리가 풀렸어 나. 저도 그거 흉내 많이 냈거든요. 어렸을 때. 그렇지 그렇지. 그거 안 하세요 어디 있어. 다들 대부분 그렇죠. 좀 이따가 우리 셋이. 동시에 한번. 그렇지 그렇지. 그린에서. 그렇지 그렇지. 그린은 망가지니까 약간 엣지 부분을.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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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백이다 너프니까 조금 들기 해봐요. 가운데로. 가운데로. 그림 가운데로. 김정열 선수의 세컨 샷. 그림 가운데로. 괜찮아. 그는 가운데 당겼어. 지금 당기는구나. 샷이. 자 김주미 선수 세컨 샷입니다. 자 좋습니다 핀 방향. 자 들어가요. 오 나이스. 그대로 멈췄어. 그대로 멈춰라. 야 나이스. 굿샷 굿샷. 아 그러는 거 아니야. 네. 그러는 거 아니야. 네. 아니 제대로 들어갔는데. 아니 러프에서 쳤는데도 쓴다. 넣었어 이번에. 네 좀 넣었어요. 야 러프에서 넣습니다. 스킨 넣습니다. 저렇게 잘 치면 어떻게 뜸 거야. 됐어. 오 좋아요 들어간다 게린 오 좋아요 들어간다 게린 오 좋아요 들어간다 게린 오 야 오늘 그림 너무 많이 나오는데 어 나이스 나이스 다름없습니다 야 어디 할 걸 했네 나이스 아이스 형님 기가 막혔어요 아 여기 들어갔어야 되는데 여러 개 보여주시는데 오늘 아 멋쟁이네 어우 그리고 저 샷이 저 정도면 우리가 이걸 넣어야지 되네 아 안 넣어도 돼 오른쪽 아까 오른쪽 자 내리막 쉽지 않은 퍼팅 응 됐어 됐어 나이스 버디 오른쪽이네 살짝 오른쪽 야 나이스 나이스 감사합니다 야 뭘 주게 되는 거야 버디를 두 개로 하나요? 아하 야챠 나이스 진짜 이런 변이 있나 형님 왜 이렇게 뭐라고 지금 이런 변이 있어 이런 변이 있나 아하하하 이번 샷은 뭐 뻔했지만 양친다 거의 뭐 프로 경기를 보는 것처럼 아 정말 최고였어요 최고였어요 저희 채널의 그 위상이 한껏 한껏 올라가는 아주 환상적인 플레이 세타 차로 앞서고 있는 골프 낙매 자 김주민 선수 자 좋아요 네 자 대단합니다 굿샷 자 이제 우리 김정현 선배님 까세요 까세요 자 잘 까셨어요 네 나이스 까기왕 까기왕 까기여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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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리고 아 정현이 형 또 가르쳐준 거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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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렇게 오 좋아요 그만해 그만해 힘 빠진다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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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빠진다 그만해 그만해 그만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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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자 약간 오른쪽이지만 괜찮습니다 거리 좋아요 잘갔어 괜찮아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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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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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아유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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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진짜 거리가 좀 늦었어 아까보다 야 근데 이게 잘 안보이네 지금 나이트를 키기가 애매한 시각이거든요 자 이거 드롭하겠습니다 네 형님 드롭하십시오 네 네 네 어디로 써야되나 거기니 어디야 우측 하단 왼쪽으로 여긴 어디야 자 파 파이브 끊어 가야됩니다 아 타 샷 좋아요 잘 갔지 잘 갔어요 나이스 나이스 조방이 아니야? 샷 샷 완전 잘하네 갈수록 칩니다 제가 옷 갈아입어가지고 이렇게 한 팀 같아요 아 그렇네 오빠 혼자 팀이야 대부야? 하하하하 아 약간 휘었지만 좋아요 나이스 나이스입니다 약간 슬라이스 날 거 대비해서 약간 왼쪽 봤거든요 파이팅 자 저녁이 되면서 조금 쌀쌀해집니다 여기 라이트를 켜기가 지금 약간 애매한 시각이라 잠시 후에 불이 켜질 것 같습니다 저기 최단거리가 너무 잘 쳤는데 어디 어디 저기 콩이 안 불어 저 가운데 페어웨이 가운데 오오 잘 쳤다 대박이네 완전 엄청 잘 쳤네 어 나 왜 이렇게 잘 치지 이렇게 잘 안 보일 때 잘 쳤나 봐 진짜 잘 쳤어 뵈는 게 없을 때 잘 치나 봐네 오 기가 막혔네 완전 최단거리로 갔네 슬라이스가 났거든 이번에 응응 근데 일부러 왼쪽으로 바꿨는데 응 딱 이렇게 와서 잘하셨어 잘하셨어 뭘 자 서드샷 오 좋아 좋아 오 오 나이스 엣지 나이스 엣지 오 내려온다 오케이 좋아 좋아 여기다가 내려옵니다 형님 엣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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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계속 내려오네 좋아 좋아 안 들어 안 들어 좋아 안 들어 좋아 그래 70m 써드샷 어우 옷이 너무 두꺼운가 자 아 또 김 풀어 가서 써두면 또 붙이겠네 자 좋아요 핀 방향 또 붙었어 방향 핀하고 똑같았어 야 이거 결과는 가서 봐야겠습니다 포대 그린이어서 야 완전히 핀 방향이었어 그쵸 잘 쳐 대박 대박 야 이거 우리 지금 물 올랐어 큰일 났어 저 형들도 지금 못 치는 게 아닌데 맞아 맞아 와우 형님 거의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아까 압가비 자 나이스 어프로치 하십쇼 저희는 저희 거 좀 보러 가겠습니다 켜 두시기 그렇지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또 들어갈뻔 했어 어떻게 될 거야 약간 컵스 약간 아니 근데 들어갈뻔 했어요 형님 오빠 이거 내리막 좀 봐야겠다 그치. 그럼 툭 치고 말아야 되는데. 야 이건 뭐 거의 저쪽 보고. 야 이건 저기 근데 뻗으면 지나가게 쳐야지. 그럼요. 다음 샷을 오르막으로 하는 게 낫지 않잖아. 너무 살살 치면 또 안 들어가요. 라이트가 들어온 다음에 칠까? 아 그냥 치세요. 그냥 치세요. 잡히세요. 다음 볼. 잘 쳤다. 잘 쳤다. 기가 막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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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나이스. 잘 쳤다. 잘 쳤다. 기가 막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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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나이스. 이거 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그거 뭐야 근데. 안 좋다. 왜 저래. 이거 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그거 뭐야 근데. 안 좋다. 왜 저래. 안 좋다. 왜 저래? 이거보다 안 좋다. 그만. 안 칠려고 그랬는데 너무 좋아. 아프지 않았어 그치? 이거 엄청나네요. 태워. 아이고. 아깝다 아깝다. 이거는 컨시드입니다 형. 오케이. 아니 형님 뭘 기대 하신 거예요? 아니 우리는. 아니 형님 뭘 기대 하신 거예요? 아니 우리는 무조건 안 들어가거든요. 나이스 나이스 파 나이스 파. 봉훈이 형 너무 귀여우셔. 그것도 혹시 안 들어갈까 봐 기대하고 계셔. 거의 10점 팔고 안 들어가거든요. 아유 나이스 나이스. 이야 파보기. 또 한타 벌어졌네. 아 이렇게 되면 이제 네타로 벌어지네. 네타로. 조금 벌어지네 진짜. 자 네타 차로 앞서고 있는 골프 남매. 조심스럽게 여기서 한타 줄입니다. 파이팅. 조심스럽게. 알겠습니다. 자 연습생 없이 편하게. 기가 막히지 않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건 큰일 났어. 이상무. 어? 뭐 소리 났는데. 소리가 난 거 보니까. 그렇다면. 저기가 오비 그 말뚝들 앞으로 간 거 같은데. 아 위험하네. 볼은 괜찮죠 그죠. 그렇다면.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좋아요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거 딱 좋습니다 이건. 시작 시작. 나이스. 어 살아네. 자리니까 보여. 저기 보이죠. 네 그냥 죽지는 않았는데. 그 오비 라인을 한번 봐야 돼. 말뚝을. 그냥 소름 밑에 있어. 네. 어 일로 뭘 막고 튀어나왔나 그러면. 저게 공이야? 공이네. 내가 잘못 쳤구나. 그래도 살아있는 게 어디니 그치? 그럼요. 파이팅. 파이팅. 190m 세컨 샷입니다. 아이고. 아 약간 약간 말렸어요. 저거 뭐예요? 아. 우리 김 프로님. 추워요. 옷 입고 이게 좀 약간 움츠러드셔가지고. 네 괜찮습니다. 여기 또 스쿼아 조절용으로 좋아요. 파이팅. 자. 어 좋아. 자 나이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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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나이스. 좋아 좋아 좋아. 거의 다 같이.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저희가 또 한타를.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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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응? 그 뭐. 아 이게 약간 이제 옷을 좀 입으셨고 약간 지금 몸이 약간 지금 경직됐죠. 네. 입이 안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추위에 그러면은. 엄청 약해요. 추위에 그러면은. 그 해외 투어할 때 거긴 더 춥지 않아요? 저희는 안 춥죠. 아 안 춥죠. 네. 가본 적이 별로 없으세요. 주로 어디서. 지금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 어디요? 뭐 많이 가서. 미국 여기저기 하는데 우리보단 덜 추운 거예요? 안 추워요. 안 추워요. 안 추워. 그리고 11월, 어차피 12월, 11월까지 딱 하고 시작 끝나니까 아, 12월까지는 안 해? 겨울을 잘 안 나와서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맨날 따뜻한 데 가 있으니까 맞아요, 우리처럼 아마추어들이나 그냥 겨울도 그냥 감사하고 치지 겨울 좋아하는데 골프 치는 거는 그리고 공을 못 쳐요 그게 큰일 났어 그게 쉽지는 않아요, 진짜 왜냐하면 춥고 움츠러들지, 바닥 딱딱하지 맞아요 쉽지 않아요 저 우리 열봉 형제에게 힘을 주는 자시였어요, 사실 프로님이 약간 이렇게 실수해 주시니까 밀당이 좀 있어야지 아이, 바로 그거죠, 네 갑니다 그림 앞에까지 가 있다 그렇지? 됐어, 됐어 해저드에 빠졌겠네 그렇겠네, 해저드에 한 방카야 그렇지, 아, 흐름이 빠졌대 아, 가라치, 가라치 가라치, 가라치 해저드 빠진 거 같대 네! 해저드 빠진 거 같대 네! 빠진 거 같은 게 아니라 빠졌어요, 형님 빠진 거 같은 게 아니라 빠졌어요, 형님 빠진 거 같은 게 아니라 빠졌어요, 형님 아, 정말 너무 멋있다 거기, 거기 여기, 이 지점입니다 오케이 자, 해저드 원 벌타 먹고 네 번째 샷 가겠습니다 약간 오른쪽 나이스 나이스 방향을 처음 본 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아이고 다시 돌아가자 잠깐 오른쪽으로 했어 그렇지 그래도 뭐 아니, 근데 좋아졌어 내가 이런 거 되게 막 타핑하고 그랬는데 괜찮아 자, 4호입니다, 어? 저희 팀 그렇지! 런닝 자, 좋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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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치, 잘하신다 가라치, 가라치 상대적이야 가라치 가라치 상탈한다 희망을 드리니까 오, 대박 잘 치셔 이거 오케이 거리 아니에요, 형님? 아니야, 아니야, 오케이 거리 아니야 나이스 어프로치 자, 좋아요 오, 좋다 스피드 좋고요 방향도 좋고 오, 나이스 나이스 자, 좋아요 오, 좋다 스피드 좋고요 방향도 좋고 오, 나이스 나이스 대박, 대박 나이스 나이스 역시 자, 더블 보기로 마감합니다 이야 자, 우리 열봉 형제 파 퍼팅이죠 이 파 퍼팅입니다 만약 성공하면 두타를 따라갑니다 그렇습니다 가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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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아 구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아 시커먼스 나옵니다 시커먼스 시커먼스 퍼포먼스 아 아 형들 왜 이렇게 귀여우셔 나이스 나이스 인정 인정 잘했다 잘했다 귀여워 야 이거 봄날은 갔어요 나이스 나이스 저 지금 앞서고니 뒷서고니 맞습니다 맞습니다 젊으면 죽는다 맞습니다 아 네 김중인 프로가 게임을 아는게 형님들 체력 떨어지시고 추운거 알고 실수를 한번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래야 재밌지 오빠 말을 그렇게 해요 제가 아니고 저 김중인 프로 자 지금 도타 따라잡은 상승세 열봉현재 어마어마한 뒷땅과 함께 하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뒷땅이 그래도 방향은 나쁘지 않습니다 뒷땅은 뒷땅이야 뒷땅도 뒷땅이고 앞땅도 뒷땅이고 형 이번에 연습스윙 안하고 치신거 아니에요? 한 번은 두 번 해야 되는데 세 번은 해야 되는데 그래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자 더이상의 실수는 없다 김주미 결샷 잘한다 이야 폐월향이다 폐월향 폐월향 라이트까지 보이니까 너무 멋있다 끝샷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잘 갔죠? 잘 갔어 잘 갔는 거야 중간중간 가능할 때 괜찮잖아 네 괜찮은데서 150, 250이니까 150만 치겠습니다 오오 굿샷 대박 야 연습스윙은 정말 후잤는데 본스윙이 기가 막혔습니다 파이팅 나기야 팍 찍었어 와 기가 막혔어 이번에 그래? 잘 쳤어? 어 샷이 아이언샷 오늘 친구 중에 제일 잘 들어갔어 쑥 아무도 못 봤어 너 쑥 이런 진짜 못 봤어 선배님한테 욕할 뻔 했어 버릇돼서 이런 이 런에서 잘 멈췄죠 형 카메라 카메라 가봐 나이스 아 잘 친다 예스 오우 오 좋아 좋아 아 운 됐다 어 운 됐다 에이 에이 빛다 빛다 어떡해 아 자 우리 열봉 형님들이 지금 많이 좀 추위와 어떤 후반 들어서면서 체력이 조금 떨어지셔서 하지만 뭐 구력들이 있으시니까 잘 이겨내실 거라고 봅니다 어? 여기 또 방칸에 넣었어? 방칸에 방칸에 아 우리 경설빵 역시 퍼터를 너무 잘하죠 커팅이 아주 좋으셔가지고 저것도 넣을 것 같아요 와우 에헤 오 오 오 럭키럭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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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키럭키럭 여기 완전 자체 auch 어 여기 너무 예쁘다 밤에 춥긴 해도 진짜 너무 예쁘다 형님들도 저걸 감상하셔야 되는데 지금 난리 나셔서 어떡하나 형님 여기 달 좀 보세요 형님 너무 예뻐요 별 좀 봐 엄청 봐 별도 있고 군대 야간사격 이후로 처음 본다 이 별 하하하하 그러면 그대봐 그림 좋아요 하하임도 밝은데 어디 어디 직원은 깜깜하네 내 안 맞아 왜 안 맞아 바보야 바보야 아 오오 잘했다 나이스 어프로치 어이 나쁘지 않아요 잘 했어 자 성공하면 버디데요. 화이팅! 우리가 지금 너무 우리만 잘하는데 지금. 누가 전화 왔나 봐. 아깝다. 오케이. 오케이 거리는 아니어서 미안한데 한 번 더 해야 되겠는데. 장갑 안 벗고 있었는데. 자 보기 벗.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나이스 보기. 야 그래프 진짜 막아내시네요.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나이스 나이스. 최고 최고. 나를 내게 살리는 보기. 오 마이템. 야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거 뭐 김 프로입니다. 나이스 파. 아까 어깨 조절했어. 20만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형님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잘 하셔 잘 하셔. 아니 근데 진짜 어떻게 저렇게 되지? 아, 나이스. 오, 좋아. 잘 치셨다. 고, 고. 좋아요. 고, 고, 고. 됐어. 박스. 진짜 쇼게임. 진짜 잘하셨다. 됐어, 됐어, 됐어. 아,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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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서경석TV 서경석TV 고맙습니다.